2매치 출발 2매치 3구 5구 롱초퍼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좋은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구질을 보여주고 있는 다리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원순 선수가 그런 3구 날려봤습니다 3구 날려봤습니다 정원순이 대처할 시간이 짧습니다 지금도 넘기지 못했어요 이처럼 같은 롱초퍼인데도 정말 저렇게 앞에 붙어서 하는 4대9 정원순 서비스 네트에 스쳐 내려 2매치 서비스 득점 이낙 7구 트렌들 2두 3두 4 눈 4 4 불 몰아붙입니다만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특례시청 김유진의 게임 포인트 그렇습니다 두번째 매치 두번째 게임 고핸드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지금도 깔려요 걸어주려면 정말 그 하체에 힘을 주고요 힘을 많이 받친 상태에서 임팩트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타 살려냈습니다 정훈순 임기응변 그런데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지금 경기를 보여주고 본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워 정훈순 서비스 접근전 푸시 서비스 김유진 세fred 한의 팀 스프러믄 스윙 스프러믄 슬슬 정훈순 두번째 흔 박수 정은 선수가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김유진의 과감한 서비스 힘이 실려 있습니다. 5점을 내리 허용한 김유진. 백화점에서 후배로에서 공을 올려놔서 공을 넣은 상태입니다. 정은 선수는 이슬에서 공을 넣는 상태입니다. 공을 적용하다가 주변적인 상황입니다. 한계는 부분만 achieve. 은퇴근으로 최선을 맞춰서 공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정은순 김유진 서비스 좌우 흔들어보는 김유진 정은순 김유진의 서비스 찬스 찬스 내밀고 당기고 하는 정은순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기회를 잡을지 양선수의 신경전 탐색전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아 좋아요 위에서는 그 과정에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이번 찬스에는 김유진 강타 두 점차 짧게 내줍니다 그리고 길게 다시 짧게 정은순 찬스 지금 드라이 김준수 선수가 준비를 빨리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때문에 두 선수가 지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아주는 공 정원순 살렸습니다 빈유진 본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공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타를 하고 정은순이 현재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은순의 서비스 이번 게임을 꼭 가져와야 하는 정은순이 득점이 됐고 김유진 서비스 다가섭니다 김유진 정은순 이 장단은 부드럽게 호시탐탄 기회를 올리고 있는 양 선수 랠리를 이렇게 끝났습니다 후덥크가 활발해져 있는 김유진 5대7 정은순의 서비스 길었습니다 리시브부터 선제공개 서비스 공격 반격을 취하는 정은순 조금씩 이동하면서 공격 김유진 글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